야, 우리 꼴상이 개검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었네. 그러니까 왜 돼도 안는 욕심부리고 범죄자가 검사한테 경고질을 해, 어? 네 주제에, 복복 입은 여자가 가당긴 하냐고. 뭐 이해는 된다. 겪어보니까 그 꼴통판사 매력이 쩔긴 쩔더라고. 어이, 어이. 야, 개검이 무슨 강펀치를 먹었길래 이거 되게 궁금하네. 어이, 어이. 말 좀 해보라니까. 말해주면 나도 너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 테니까. 뭐? 합의해줘? 고소치야? 말해줄 테니까 그 새끼 죽여줘. 뭐? 죽여? 그 개검살? 그래. 아,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고리 땡기냐. 고리 땡기니까 이게 만사가 귀찮고 하나도 안 궁금해지네. 죽여. 그 새끼 죽이라고. 내가 미쳤냐? 내 손에 피를 묻히게. 이 새끼가 나보고 사람을 죽여달라네. 난 사람은 못 죽이는데 말이야.